야구팬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청주 부장입니다. 오늘 한화 이글스와 엘리 트윈스와의 4채진 경기씨랑 이오봉 해설위원과 함께 전제 방송해드리겠습니다. 자 유현진 1급 경기 4승 2프라이크의 2.38의 풍립 자책 피안타입 2.4분 1위 53미닝을 소화했습니다. 네 올 시전 7차례 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고 8경기입니다. 5패죠. 8.44 피안타입 2.7분 1위에 37.3분의 1이닝을 소화했습니다. 곤잘레스 한화전 한경기에 나와서 좋았습니다. 무너질 때 그냥 뭐 한글없이 무너지거든요. 감정을 좀 다시 내리겠습니다. 이번에도 안타 나옵니다. 중전 안타. 네 이렇게 되니까 5경기 연속 득점 가능성이 있는 또 8번 4위에 타격 21위. 아 이번엔 뒤로 빠졌습니다. 아 내 강동훈이 이루까 이루까 합니다. 와일드피치가 또 나왔네요. 자 번트 모션. 완앤완입니다. 네 그대로 번트 됐습니다. 투수 권잘레스 잡았습니다. 그사이에 강동훈은 3루. 야구 좋아하시는 청주 팬들이면 놓칠 수가 없는 경기죠. 네 자 초구 쳤습니다. 자 이렇게 뻗습니다. 밍드루 돌아서 아웃을 지켰습니다만. 강동훈 호민. 김대완 타점을 기록합니다. 바깥쪽 밀렸습니다. 안타. 아 네 상류관. 역시 좋은 선수 강동훈입니다. 아 이번엔 그냥 강동. 상류관. 아 유지관 안타. 아 예 연속 안타. 조승호. 아 우패를 찔렸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어떨까요 안쪽으로 유도했습니다. 자 우지환. 네 그대 잡고. 베이스택 하면서 아웃을 시켰습니다. 이제는 제 계좌에 올라왔습니다. 책임장 쳤습니다. 안타 됩니다. 다시 강동훈 득점. 네 이 강동훈이 4게임 연속 득점이 있었던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5경기체 연속 득점. 두 번째 득점이 또 강동훈이. 주전으로 못 나가니까 속마음이야 좀 많이 아쉬운 게 있겠죠. 네 그렇습니다. 아 이병규 맞은 거. 넘어갔어요. 아주 큽니다. 우지환 선수 넘어갔습니다. 네 이병규 작은 고추가 됐다고요. 아 홈런 이병규. 네. 지금 정말 이병규 선수 좋은 스윙. 앞으로 이병규가 작은 이병규가 LG 트윙스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켰습니다. 바깥쪽의 빠른 공 바깥쪽의 슬라이더. 오지환이 바깥쪽은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. 그러게요. 또 바깥쪽 빠른 공이에요. 아 삼진. 열 한 개째 삼진입니다. 열 한 개째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열 네 개째. LG 상대로 해서 또 스트라이크 열 두 개째 삼진. 125개 정도는 충분하다고 했거든요. 자 스윙. 아 삼진이에요. 삼진 됐군요. 자 그렇게 해서 열 세 개째 삼진. 열 번 타지로부터 나와서 네 이상열 전이었는데요. 자 투 앤 원입니다. 아 뚜카차 됐습니다. 아 투수 랩을 깨끗고 오지환 유적수. 아 그리고 그 뒤에 빼가 보겠던 박경수였는데 안타가 되겠군요. 참 실책성 수비 이렇게 많아요. 네 실책이. 자 번트 되었습니다. 유적표 1회 치는 이상열 부수입니다. 네 김광선수는 골 빠르기도 좋고 또 커브를 상당히 잘 던져도 되시거든요. 네 열 타섯 개월 20팩은 없습니다. 토나식. 몸 쪽. 몸 쪽입니다. 아 좀 핀 맞았어요. 박경수 박경수 안타 됩니다. 스타트 끊었습니다. 강도 3위까지 갑니다. 자 여기에서 호흡을 못 들었습니다. 주자 2,3루. 자 최진행 노리고 있습니다. 변하고 아 이 분이 컸습니다. 기동 넘어가냐. 넘어가냐. 아 펜스의 낙도 떨어집니다. 또 홍도 호빈. 그리고 김태한도 3위까지. 자 2루타가 나왔습니다. 최진행 적시 2루타. 경우도 있는데. 자 이번에 진타우가 박미뿌려주면서. 아 이거 회화예요. 아 네 베이스를 튀기면서 불쩍이 됐어요. 최동수는 2루까지 갑니다. 자 이것이 어떤 변수가 될까요?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자 스윙. 자 이렇게 해서 타이가 됩니다. 16개째. 자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. 그렇습니다. 이게 5시간인데. 고심하면서 신중하게 던진다. 그런데 지금 유현진은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. 그러믄요. 자 이렇게 하면서 삼진. 자 이제 기록을 경신했네요. 유현진 선수가. 구인링으로서는 한 경기 최단 탈삼진. 17개를 만들어냈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정말 괴물입니다. 괴물 투수 역시 유현진입니다. 2010 한국프로야구 연감에 기록된 그 기록을 드디어 깨지렸습니다. 16개. 종전 16개. 타이에서 이제 마무리 이병규 대타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최초 기록 16개 축하합니다.